이슈 남성 이슈 남성 이슈 남성 아빠 나 손 먹고 나 뜯어본 적 없어요 이제 안으켜 줄지 아빠 알아요? 저기 쉬고 있어 타일러 이렇게 해서. 딱 끄는 거 이렇게 나 해볼게 이렇게 물이 안 올라오게 여기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씨름해서 두 번이나 안 따로 그냥 오케이 다 땄으니까 우리 대부도 구경하여 오늘 다 땄었는데요? 다 땄어요 나중에는 또 못 먹어 나중에 또 먹으려면 이렇게 따야지 저희는 여기를 그냥 없애버렸어요